청주시는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난 14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재팔의 가족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아이, 우리가족, 함께 가는 청주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1부 기념식에는 장수부부, 다자녀부부, 화목부부, 자원봉사부부, 건강가정 등 유공자 10개 가정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공가족이 함께 가족감 화목을 다지는 걷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리마인드 웨딩 촬영과 부모 자녀 성격 검사, 페인스 페인팅, 포토존 촬영, 공예체험, 먹거리 등 20여 개의 부스 체험이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한 모자니까 아멘